하면 맵이 너무 카르키드 1위에요! 왜냐면 배이커 제빙기 스킨은 지금 아.. 튼까진 잘 Rac'd Hertz 총을 저걸 벗기곤 하죠? 멀렉 나 이번데로 유튜브 해가지고 누가 치욕을 얻었을지 저쪽 스냅펜이랑 또 싸워야돼 밖에 맞나? 오늘 패자 패자에 대결 와 아아아아악 두 스냅어에 최강자의 대결 아아아아악 킬바닌 지금 2라운드 3라운드 아아아아악 킬바닌 콜라 갑니다 아아아아아아 누가 챔피언 벨트를 가져갈지 갑니다 간다 화이팅 아아아아아아 호감은 좀 위알되지 않아 뒤속도도 들어가도 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